제 22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이 방은 창문도 크고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가구도 다 있어서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방은 창문도 크고 아주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가구도 다 있어서 아주 편할 거예요. 네, 그럼 이 방으로 할게요. 2번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 번 신어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 번 신어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네, 그럼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여보세요. 김민수 씨 좀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4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점심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배가 계속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점심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배가 계속 아파요. 5번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요즘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요즘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6번 와, 요즘 이 영화가 인기가 많다더니 극장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말 그렇네요. 표를 사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와, 요즘 이 영화가 인기가 많다더니 극장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말 그렇네요. 표를 사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우리 어렸을 때는 우표 모으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우표 안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우표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모으는 재미도 재미였지만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책 없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는 우표 모으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우표 안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우표를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모으는 재미도 재미였지만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책 없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8번 수학은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좀 더 쉽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학은 어렵다. 학교에서 배운 수학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좀 더 쉽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9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베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개를 잘못 고르면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몸의 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또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잠을 푹 자는데 방해가 되지요. 이제 맞는 베개를 잘 골라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베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개를 잘못 고르면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뒷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몸의 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또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잠을 푹 자는데 방해가 되지요. 이제 맞는 베개를 잘 골라 편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10번 어제 저녁 인주시 의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의 규모에 비해 재산피해가 컸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매장마다 불에 잘 타는 소재의 옷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바로 출동을 했으나 시장 골목이 좁아 현장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 인주시 의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의 규모에 비해 재산피해가 컸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매장마다 불에 잘 타는 소재의 옷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바로 출동을 했으나 시장 골목이 좁아 현장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오늘 음악회 좋았지? 난 사실 피아노 연주회가 처음이었거든.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봤어. 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으니까 나하고는 느낌이 또 달랐겠다. 응. 내가 옛날에 연습했던 곡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오자.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음악회 좋았지? 난 사실 피아노 연주회가 처음이었거든.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봤어. 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으니까 나하고는 느낌이 또 달랐겠다. 응. 내가 옛날에 연습했던 곡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오자. 12번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시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서 시내를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곳곳이 더 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내 주요 백화점에서 세일이 시작되어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들로 주변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백화점 근처를 지나가실 분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내내 시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서 시내를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곳곳이 더 심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내 주요 백화점에서 세일이 시작되어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들로 주변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백화점 근처를 지나가실 분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어떻게 다를까요? 남극은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큰 대륙입니다. 그렇지만 북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죠. 남극과 북극은 얼음산의 모양도 조금 다른데요. 북극이 훨씬 뾰족뾰족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추운 건 마찬가지지만 북극이 남극보다 덜 춥습니다. 바닷물로 바닷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남극과 북극은 어떻게 다를까요? 남극은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큰 대륙입니다. 그렇지만 북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죠. 남극과 북극은 얼음산의 모양도 조금 다른데요. 북극이 훨씬 뾰족뾰족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추운 건 마찬가지지만 북극이 남극보다 덜 춥습니다. 바닷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이죠.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유학 온 지 벌써 1년이나 됐지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지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꽤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유학 온 지 벌써 1년이나 됐지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그렇지만 지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꽤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15번 나 요즘 등산 다니는 거 알지? 너도 특별히 하는 운동 없으면 같이 다니자. 건강을 위해서 말이야. 글쎄. 난 지난번에 달리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무릎이 아파서 그만뒀거든. 등산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 난 안 할래. 다시 다시 들으 나 요즘 등산 다니는 거 알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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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하는 운동 없으면 같이 다니자. 건강을 위해서 말이야. 글쎄. 난 지난번에 달리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무릎이 아파서 그만뒀거든. 등산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 난 안 할래. 16번 수미씨네 아이는 책을 좋아한다면서요?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던데 우리 아이는 책을 잘 읽지 않아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도 처음엔 싫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한테만 책을 읽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집에서 책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우리를 따라서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씨네 아이는 책을 좋아한다면서요?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게 좋다던데 우리 아이는 책을 잘 읽지 않아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도 처음엔 싫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한테만 책을 읽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집에서 책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우리를 따라서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17번 요즘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은데요. 선배님으로서 취업 성공 비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전공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회사에서 꼭 경험을 쌓으세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대학생들을 인턴 사원으로 뽑고 있잖아요. 저도 방학 때 관련 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취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는 후배들이 많은데요. 선배님으로서 취업 성공 비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전공 전공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회사에서 꼭 경험을 쌓으세요.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대학생들을 인턴 사원으로 뽑고 있잖아요. 저도 방학 때 관련 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실제적인 경험들이 취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수미 씨, 혹시 여기에서 지갑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왜요? 지갑이 없어요? 아침까지는 가방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지갑을 꺼낸 적도 없는 거려. 어떡하죠? 1층에 있는 분실물 센터에는 가봤어요?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얼른 가봐야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거기에도 없으면 그때는 광고를 써 붙여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수미 씨, 여기에서 지갑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왜요? 지갑이 없어요? 아침까지는 가방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지갑을 꺼낸 적도 없는 거려. 어떡하죠? 1층에 있는 분실물 센터에는 가봤어요? 아,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얼른 가봐야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거기에도 없으면 그때는 광고를 써 붙여요. 19번 이 책들 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분증 주시고 책들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건 다 잡지들 이네요. 죄송하지만 잡지는 대출이 불가능 하고요. 도서관 내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어, 나 이 잡지 꼭 필요한데. 복사는 가능해요. 저쪽에 있는 복사기 보이시지요?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들 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신분증 주시고 책들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건 다 잡지들 이네요. 죄송하지만 잡지는 대출이 불가능 하고요. 도서관 내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어, 나 이 잡지 꼭 필요한데. 복사는 가능해요. 저쪽에 있는 복사기 보이시지요?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20번 민수 씨, 오늘 회의 준비는 끝났나요? 영업부 자료 영업부 자료 빼고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업부 자료는 벌써 제가 받았어요. 회의실은 다 확인하셨죠? 좀 전에 컴퓨터랑 마이크를 확인해 봤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영상 자료가 제대로 나오는지 컴퓨터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회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오늘 회의 준비는 끝났나요? 영업부 자료 빼고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업부 자료는 벌써 제가 받았어요. 회의실은 다 확인하셨죠? 좀 전에 컴퓨터랑 마이크를 확인해 봤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영상 자료가 제대로 나오는지 컴퓨터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회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 그릇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음식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야 맛이 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이 그릇은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식을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달라졌죠. 전통 그릇만큼 한식의 맛과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릇은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런데 전통 그릇도 종류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주로 백자를 만드시나 봐요. 네. 백자는 색이 깨끗해서 한식의 색을 더 돋보이게 하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 그릇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음식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야 맛이 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제가 만든 이 그릇은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식을 제대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달라졌죠. 전통 그릇만큼 한식의 맛과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릇은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런데 전통 그릇도 종류가 많은데요. 선생님은 주로 백자를 만드시나 봐요. 네. 백자는 색이 깨끗해서 한식의 색을 더 돋보이게 하지요. 21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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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나오면서 우주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우주여행이 가능하지요. 벌써 우주여행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우주여행이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누구나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현재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행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나오면서 우주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우주여행이 가능하지요. 벌써 우주여행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우주여행이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누구나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현재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주선을 발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행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에 정부에서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120km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한속도를 낮추고 있고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올리면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질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올려본 결과인데요. 오히려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가는 앞차를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났던 거지요. 현실적으로 100km 제한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한속도를 좀 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정부에서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를 120km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한속도를 낮추고 있고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올리면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질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표는 지난 3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올려본 결과인데요. 오히려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가는 앞차를 앞질러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났던 거지요. 현실적으로 100km 제한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한속도를 좀 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인주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벽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한 벽화마을에서는 답낮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벽화를 지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고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인주시에서는 이 지역 일대의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벽화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한 벽화마을에서는 답낮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벽화를 지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고 소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외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국에서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들과 달리 머무는 기간이 길고 여행비도 많이 지출하는데요. 국내 병원들과 여행업계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할인과 통역서비스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의료관광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의료관광의 홍보와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외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국에서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들과 달리 머무는 기간이 길고 여행비도 많이 지출하는데요. 국내 병원들과 여행업계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할인과 통역서비스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 의료관광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의료관광의 홍보와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김민수입니다.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시험이 끝났습니다.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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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